야, 우리 무슨 딱 조사자한테 팔려온 거 같아. 그렇지, 아니야? 이렇게 파도를 상상도 못했어. 나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. 그래도 형, 빈손으로는 안 돌아가서. 그러게. 그래도 이 와중에 몇 마리 잡아서 다행이네. 갑시다. 또 갑시다. 빚 값을 내면 열심히 해야지. 1년째 이러고 있는 거야. 바닥 찌르세요. 80몰다 바닥 찌르세요. 뭐야? 왜요, 형? 큰 건가? 설마. 대구 아니야? 진짜 큰데? 그러니까, 이거. 뭐지? 장난 아닌데? 하나 큰 거 있는데? 뭐길래 저래? 큰 건가? 이면수다, 이면수. 몇 마리 탔어. 몇 마리 탔어, 몇 마리. 푸다, 푸다, 푸다. 이면수? 다 걸렸어. 왜 같은 바닥 찍었는데 우리는 안 나오냐? 하나, 둘, 셋, 넷. 가닥 찍으세요, 바닥. 80m 가닥 찍으세요. 어금 굉장히 좋습니다. 주욱이 잡았다. 계속 탔어, 계속 탔어. 이면수. 주욱이 이면수. 계속 잡습니다. 한 마리씩. 계속 한 마리씩 올라오고 있어. 저도 꽤 잡았다, 야. 멀미는 안 하는데 추워. 그렇죠? 손이 시려워. 손이 시려워요. 춥고 배고프고 그래도 계속 잡습니다. 친구를 잘 새겨야 된다. 아, 뭐 있는 것 같아. 확실해. 한 마리는 또 있어. 있는 것 같아. 네, 있어요. 뭔가 묵직했어. 키는 게 달라. 있다, 있다, 있다. 두 마리. 오케이, 두 마리. 오, 주혁이. 세 마리. 오, 세 마리. 주혁이 낚시 빠지겠는데? 세 마리. 세 마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.